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2천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민주당 현직 시의원의 폭로가 나와서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시의원 재선에 도전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박금순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지역 일간지인 충청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임기중 전 청주시 의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넸던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임기중 전 의장은 청주시 의원을 사퇴한 뒤 이번에 충북도 의원에 당선된 변제일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입니다. 박 의원은 현금으로 2천만 원을 건네자 사흘 뒤 임 전 의장이 잘 안 됐다며 돌려줬고 변제일 도당위원장에게도 7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전달하려다 돌려받았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금순 의원은 해당 인터뷰가 나간 뒤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임기중 전 의장은 농담으로 정치 후원금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돈을 줘 돌려줬을 뿐 공천과 연관성이 없다고 충북도당 관계자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돈을 건넨 박 의원과 받았다 돌려준 임 전 의장 모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비난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공천 장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충북도당도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요. 충북도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상태입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공천 헌금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다른 공천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